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좀 더 재밌게 슈퍼캠프를 질고 두 번호 알려줄게요 첫 번째, 지나친 흥분은 군무 앞장은 군무 안 돼, 안 돼, 안 돼! 첫 번째, 춤출 땐 다 같이 점프 점프, 점프, 점프! 세 번째, 리액션을 슈즈도 춤추게 하는 거 알지? 지금도 결렬하지만 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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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, 슈퍼캠프의 주인공은 엘프! 여러분, 여러분, 지금 우리가 근심 걱정 못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겨보자고 어때? 할 수 있겠지? 자, 여러분, 지금 몇 달 동네의 캠프를 만들어볼까? 지금 바로 시작할게! 지금 바로 시작할게! 지금 바로 시작할게! 이런 데뷔에서 translations 지금 바로 시작할게! 여러분, 지금 이제 tren을 열어볼까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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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